자 드디어 양양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송이버섯 마을이에요 이게 원래 송이버섯이래요 여기 송이 들어가있고 근데 니가 갈치고 물거리고 이게 송이라는 거잖아 얘가 그게 그 밑단 송이야 송이버섯이야 송이버섯이야 송이버섯 야 고구부 얇아가지고 너무 맛있다 그래야 나 너무 맛있다 많이 먹어 탱탱 탱이를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양양이 맛있어 맛있다 저희 여기 해산마을에서 일단 수룩양용차 타기로 했거든요 애들이랑 같이 이건가요 저희가 탈게 아 이거구나 좀 전투기 같은데 일단 티켓 드릴게요 우와 완전 차가워요 이제 물 보이시나요 우와 엄청나게 안들려 엄청나게 안들려 장난해 수룩양용차가 이게 힘들려인지 몰랐어 처음 왔어 처음 왔어 당첨해 우와 우와 사진찍 다시 말해요 신나게 신나게 수룩양용차를 탔으니 이번에는 땡목 타기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수룩양차 절키자일 줄 몰랐네 여기 너무 물 이쁘다 땡목 타기 유유자작하게 신나게 땡목을 타보러 갈게요 한사봉 한사봉 오 한사봉 멋있어 멋있니까? 응 인재야 너는 저쪽 균형을 맞춰야돼 저쪽 뒤에서 여행엄마 이제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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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쁘게 둘 셋 철거 야야야야야야 앗 차가워 앗 제 친구랑 저랑 유유자작 가고 있습니다 완전 유유자작의 끝판왕이야 너무 진짜 짱이에요 오기 잘한 것 같아 그치 은재야 오기 너무 잘한 것 같아 재밌지 야 여기 이런 바이킹도 있어요 어 여기 봐 어? 나 전기차 덕분에 편하게 왔습니다 여기는 양양송이 축제 현장이고요 뭐 이것저것 많다고 하는데 재밌게 구경좀 해볼게요 양양송이 명품관이래요 양양송이 명품관이래요 거짓말이야 이게 오십만원이야? 에어어어 이게 왜 이렇게 비싼거야? 우와 이게 일정 상품이고 네? 은이요? 동아 아아 동아아 동아아 아아 3.8선 독파 기념행사? 저희가 지금 무대에서 임무수행하다가 온 준비입니다 미니냄크 기념행사? 그러면 안돼 군인! 너네 지금 이거에 너네 진짜 좋은데 찾았다 완전 좋은 자리 내가 그린 송이 그림 스티커를 협상해서 붙이면 되는 거래 이거 이제 열심히 색칠했으니까 이거 이제 붙이게요 너희도 붙였어? 예쁘다 여기 벽 되게 예뻐 제가 붙인 스티커입니다 진짜 많은데 송게빵업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먹어야겠어요 4개요 잠시만요 여기 꺼내보세요 마지막 코스는 낙상해수욕장입니다 바다 너무 멋있죠? 바다다 어이게 이모 네 안 돼! 다 썼다 그 인생에 걸까? 안 돼! 안 돼! 안 돼! 됐다 다 적었다 꼼, 똥, 은재, 은하 좋아 이렇게 썼어요 우와 이쁘다! 잘 찍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